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역사행사 이다지입니다.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한국사 총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능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모의고사였던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시험을 치렀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스스로 잘 다독이면서 시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 예전에 비해서는 확연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한국사 너무 어려웠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꼭 한 반에 그런 친구들 있잖아. 나는 한국사 되게 어려워서 한국사가 어려우면 뒤에도 말리기가 쉬우니까 탐구를 볼 때도 좀 조급한 마음에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사 완전 쉬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었지. 왜 꼭 그렇게 말을 하나 모르겠어.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친구들 마음이 다 어떤지를 알 텐데 근데 시험에 이 뚜껑을 열어보며 오답률을 체크해보면 한국사가 정말 많이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시험이라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정 전에 수능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 전에 수능보다는 세 단계 정도 어려워졌습니다. 자 올해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험이에요. 문항이 출제되는 방식, 시대별 출제 비율도 바뀌었지만 실제로 난도도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오답률이 50%가 넘는 고난도 문항이 무려 9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오답률이 50%가 넘으면 전체 수험생의 절반은 9문항 정도는 50%가 넘는 오답률이니까 틀렸던 건데 심지어 여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답률이 70%가 넘는 문항이 무려 6문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오답률 70%가 넘는 문항 6문항을 틀렸다고 하고 그 문항이 3점짜리라고 하면 5, 6문항이니까 18점이나 감점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강의만 들었어 라고 하기보다는 강의를 듣고 제대로 복습을 했어야지 제대로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 상담해주는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저는 완전 노벨세요. 아예 한국사 공부했던 걸 기억도 나지 않아요 하는 학생들은 9시간의 기적도 물론 중요해요. 모의고사 내용도 풀어봐야 돼.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개념 완성 강의 20강짜리를 꼼꼼하게 듣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랑 9시간의 기적의 요점 정리 내용 들으면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시기를 권해요. 이제는 뭐 하나만 요점 정리 하나만 듣고 문제를 푼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개념 완성 강의도 듣고 9시간의 기적도 듣고 마지막 모의고사까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게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다른 탐구 과목 이런 과목들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개념 완성 강의 듣고 복습하고 모의고사 풀어보고 요점 정리했으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점수가 쉽게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변별도가 있게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한국사 시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개정되고 난 다음엔 6평과 9평에서 같았어요. 세밀하게 특정 시대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고 덜 나오고는 있지만 전근대사 파트 4문항, 근현대사 파트 16문항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선사 파트 같은 경우에 구석신석의 청농의 찰기의 내용이 6월 평가원에서는 나오지 않았었잖아. 이번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지. 선사 파트에서 문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대부터 구려시의 때까지는 정치 파트란 문화사 파트가 출제가 되었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치사 파트의 사회경제사가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교육과정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고난도 문항은 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 개화기 파트에서 6문항, 일제강정이 4문항, 현대사 4문항으로 6평에 비해서는 개화기 파트가 좀 더 늘어났어요. 여기 시대별로는 한도 문항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 비중이 바뀔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단수요 남기를 지양하고 사료해석형 문항이 대폭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선택지를 보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거를 사료해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았어. 그런 다음에 선택지에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게 구석기 시대 선택지에 들어가 있고 해가지고 감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었다면 이번에 나왔던 시험은 대부분 선택지 자체가 촘촘했기 때문에 생소한 선택지, 확실하게 사료의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공부를 했어야지만이 풀 수 있는 선택지가 나왔기 때문에 시대별로 조밀한 선택지의 내용을 고르려면 제대로 공부를 한 번 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었고요. 새로운 주제, 조일통상장전과 같이 기존의 수능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필수 한국사 체제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던 주제들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운형에 대한 인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새로운 교육과정 내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어렵게 나올 수 있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충분히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특히나 어려웠던 문항들만 꼽아서 선생님이랑 살펴보면 이번 문항은 오답률이 무려 75%였어요. 해당 내용의 시대는 고려시대였고 지방관을 파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최승우의 시무 28조가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렵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 해당 내용을 개념완성 강의라든가 아니면 9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알기만 하면 사실 풀 수 있는 문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료거든 선생님 개념완성 강의에서 다뤘던 내용이야 지방관을 두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은 그냥 개념을 어느 정도로 성실하게 공부했는가가 중요한 파트니까 한 번 그냥 강의 들은 걸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공부, 복습도 하고 요점 정리도 해나가셔야 됩니다. 4번 문항, 가구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건 어려워서 선생님을 꼽은 게 아니라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적중해서 선생님을 뽑아봤어. 이것은 임신석이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구가의 문화에 대해서 물어본 9월 평가원의 문제인데 선생님 9시간의 기적 파이널 모의고사 4회차의 2번 문항이랑 완전히 동형이 똑같은 문항이었어. 임신석이석에 가라고 하는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로 이번에 파이널 모의고사 문항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딱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으니까 9시간의 기적이 들어가 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내가 진짜 완전히 능이 풀 수 있다. 내가 여기에서도 안정적으로 1, 2등급 나온다라고 하면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8번 미추진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오답률 75% 엄청 높죠. 자 여기에서는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을 주고 반공형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도록 하는 문제였는데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에 그대로 나왔어.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는 반공형과 관련된 내용을 자료해주고 조일통상장정을 고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동형으로 출제된 것을 볼 수가 있지. 자 11번 가담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85% 학생들이 틀렸던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이었는데 박상진 대안광복회를 주고 공화정 수립과 관련한 내용의 정답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로 소화했는지를 보는 문제였어.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선생님 개념완성 강의에서 그대로 닿았던 거 대안광복회 박상진 공화정 이 키워드 하나 정도만 20강에 해당되는 내용만 내가 진짜 깔끔하게 복습을 했다면 85%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틀리지 않았겠죠. 선생님 그러니까 개념완성 강의랑 9시간의 기적 파이널 모의고사는 정말 완벽하게 수능이 출제될 내용만 담겨있어.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그냥 소화만 하시더라도 남들 다 어렸다고 하는 한국사 70%가 넘는 오답률이 나오는 문항이 여성문항에나 있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을 거예요. 16번 가군사 조직과 관련된 것도 73%나 넘는 학생들이 틀렸는데 한국 독립당의 군대인 한국 독립군을 이끈 지청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 다비 쌍성보에서 한중연합작전 전개했던 내용이었는데 한국 독립군 지청전 쌍성보사도하자 전투 이런 식으로 나왔던 키워드들 9시간의 기적 개념완성강의 다 실려있습니다. 1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9시간의 기적에 같이 실려있는 4회차 모의고사에서 완전히 적정했던 문항이었어. 여은현과 관련해서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결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여기 보면 알죠? 조선건국동맹의 강령이 주어지고 있고 여은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랑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동영으로 실려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20번. 20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수 한국사 수준을 조금 넘어져서 상대평가 시절처럼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전단정부 시절에 6월 민주항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남는 선택지가 라와 마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개념을 진짜 내가 완전 소화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또 관건인 파트였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6월 10일 국민대회 있지? 6월 10일 국민대회 이후에 6.29 선언이 있었고 그 전에 4.13 호원 조치였기 때문에 예정답은 라가 아니라 마였습니다. 라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체크를 했더라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사, 모의고사, 총평, 그리고 어렸던 문항들까지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선생님은 해설 강의를 바로 책일 거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느냐. 선생님 개념완성 강의가 20강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9시간의 기적은 9강에다가 4회차의 모의고사, 그리고 해설 강의가 이제 같이 수록되어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아직 개념완성 강의를 하지 않았다면 개념완성 강의를 차근차근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복습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수능 직전에 9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시험치시느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